이라는 곡인데요. 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저희가 긴장을 조금 덜 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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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리고 저희는 딱 두 곡밖에 준비를 안 했어요. 빨리 끝내. 제가 사실 마이크를 놓은 지가 3년이 돼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감사한 자리를 불러주셨으니까 마지막 곡으로 압동뮤지션의 기리나라는 곡을 들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기리나라는 곡들이 안녕 안녕하고 힘든 기라. 오오오오오 사람들이 서로 느낌을 주고받는데 모두 다 똑같은 일인걸. 치밀어 보니 이미 살아진 그대 필름이 뛰어봐도 달리기 드러나게. 다시 우려해봐도 잘 나애면 이제 지금 당장 만나요 어딘는 처음이사나요 보태사이드도 울렸어요 확인될까요? 사랑드리고 왔어요 가끝이나 반짝이가 바닥에 물러붙었구나 가끝이나 웃을 안녕 안녕 하고 은근길이나 사람들이 서로 느끼를 보내는데 모두 다 똑같은 길인걸 나를 다는데 왜 막상 내 타입이 지나가면서 부부의 질인데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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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목길이나 빨간 물 바람 불이 앞갈리는 길이나 오오오오 길이나 꾸끈한 할머니가 너와 가던 길이나 오오오오 사람들이 서로 느끼를 즐거웠는데 모두 다 똑같은 길인걸 놓치고 싶지 않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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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갑 감사합니다.